선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뉴진스 이번 주일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이제 정말 아쉬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무려 960일 동안 쇼 음악 중심과 함께해 주셨던 민주 씨가 오늘 MC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그냥 이렇게 보내기 좀 그래서 아쉬워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정말 멋진 MC였던 민주 씨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받아주십시오. 아 왜요. 아 진짜. 아 정말 안 울고 싶었는데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지난 960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 듣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우리 은중 가족들 항상 저 예쁘게 담아주시고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무대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MC 하면서 정말 무대 뒤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스태프분들 보면서 많이 많이 배우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민주 엔제 될 테니까요.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야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언제나 앞으로가 기대되는 민주 씨 저희가 꼭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자주 놀러 온다고 한 약속 잊지 마시고요. 그럼요. 매주 놀러와도 모른 척 해주실 거죠? 당연하죠. 매주 놀러 오세요. 고마워요.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.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. 쇼 음악 중심. 다음 주에도. 이대한.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. 쇼쇼쇼. 안녕. 안녕.